방수 한 번 주세요, 헤헤헤! 어르신! 헤헤헤!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더니 아버지 곧 저를 벗어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더니 아버지 곧 술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더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고 복 만나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더니 알아서 할 테니 기초를 다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더니 상 Singa 아름다움 여러분 잘합니다 떠내리려가라 다가와서 갈래였네 만나고 전해라 옛생의 조성사자가 날 잡으려가라 겁나 광세대 반란을 자꾸 이마 전해라 내 것인데 조성사자가 거절 우려올려 내내 봉라수에게 일삼아 전해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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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